점심 고향 잘 드셨습니까? 폐방광 불안경 십제품제이 이곳이로 단어 오호아미타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 마장이 있어요 첫째는 잠이 오는 것이고 둘째는 망상을 피우는 기라 잠이 와버리면 법문을 뭘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무슨 법문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공부하는 데는 연부를 하든지 경을 보든지 또 참선을 하든지 이 두 가지가 마장이라 그런데 마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또 이것이 두 개가 마장이라요 잠이 오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또 망상이 들어오면 책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안아율 존자라고 있었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거라요 부처님이 몇 번 꾸짖어도 또 자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은 심하게 꾸짖어서 뭐라고 꾸짖으냐 하면 돌돌 호이수 애돌다 애돌다 너는 어떻게 해서 잠만 자노 나사 방합유로다 마치 소라 고동과 같고 조개 껍질과 같다 그래서 소라 고동하고 조개는 일수 일천년 하니 한 번 잠을 들면 천년을 잔대요 천년을 자고 나서도 파도 소리 때문에 잠 한숨 못 잤다 그러는 거라 그래 부처님이 라사 방합유로다 소라 고동과 같고 조개 껍질과 같다 일수 일천년 하니 한 번 자면 천년을 잠을 자니 불문 불 문자로다 부처라는 글자 한 자도 들을 수가 없거구나 이렇게 나물에서 그 아날들 존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야지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으면 잠이 오니까 눈을 못 감도록 저기 그 담쟁이 담쟁이 보면은 입하고 줄기하고 그 사이에 아주 가는 줄기가 있는데 그걸 뜯어다가 눈에 탱기를 쳤어 약중 눈에 그래서 일주일을 잠을 안 잤대요 이 눈이라는 것은 눈을 감았다가 뜯다가 자꾸 이래야 병이 안 나고 알건데 일주일간 탱기를 쳤으니까 병이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산매에 들어갔단 말이야 낙견 조명 건강 산매에 들어갔어 눈을 떠가 있으면서도 산매에 빠졌어 산매에 빠졌는데 신통을 했습니다 천안통을 얻었어 부처님 오신통 육신통이 있잖아요 천안통은 요 산이 있으면 산넘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땅이 있으면 땅 속에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천안으로 다 보는 거라요 그래서 아나누리 존재하는 천안통을 얻었다 또 한 스님은 주리반턱가라는 스님이 있어요 형은 반턱하고 동생은 주리반턱한데 형은 괜찮은데 이 동생은 너무 생각이 많은 거라 망상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잠 오는 거 하고 망상 피우는 거 하고 왜 설법은 안 듣고 생각은 다른 데 가고 있으면 그건 망상 아니겠어요? 몸은 법당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고 있는 거라 뭐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다른 데 가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여기 있으면서 영감도 만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이제 망상을 피우는데 거의 망상 그게 공부의 장애가 되는 거거든 어떤 공부를 하든지 마찬가지라 그래 주리반턱가는 부처님이 설법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라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은 이름이 반턱가라 반턱가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길 가다가 낳았다 길 가다가 형을 낳았어요 그래 이름을 반턱가라고 짓고 동생은 또 길 가다가 낳았어 그래서 이름이 주리반턱가라 근데 형은 괜찮은데 동생은 너무 망상을 많이 피우는 거야 부처님이 아무리 설법해도 나중에 들어보면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는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니는 출입식을 해라 그래 출입식 출입식이라는 것은 날 출자 들어올 입자 숨을 쉬면서 들어가는 숨 나오는 숨 을 쉬 알리는 거라 숨이 들어갈 때 하나 나올 때 둘 들어갈 때 하나 둘 이렇게 숨 쉬 하는 것을 출입식이라고 해요 출입식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출입식을 해가지고 그거는 무슨 신통을 얻었냐면 누진통을 했어 누진통 이라고 하는 것은 셀루 자 그 뒤끌진 자 신통 이라고 하는 통알통 자 우리 마음 속에 번뇌 망상이 싹 없어진 걸 누진통이라고 해요 그냥 출입식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번뇌 망상 그걸 다 없앴느기라 그러고 또 이제 송추북이라고 좀 말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제 출입식도 시키고 누진통 저 비추 설소 이제 이 빗자루를 하나 지켜주면서 빗자루로 가지고 이제 마당을 설잖아요 빗자루를 볼 때는 비추 마당을 설 때는 설소 비추 설소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비추 이렇게 이제 외울 때는 설소를 잊어버리는 거라 또 설소를 외워서 하면은 또 비추를 잊어버리는 거라 그만큼 그렇게 잡념이 많았는데 그래 이제 출입식을 해가지고 결국 누진통을 얻었다 번뇌가 다 없어지는 신통을 얻었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설법을 들으면 딱 설법 듣는데 집중을 해서 설법만 들어야지 몸은 법당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친구도 만나고 서울도 갔다 오고 구산에 갔다 오고 아들네 집에 갔다 오고 딸네 집에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공부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경문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초지를 이미 닦고서 제 이지에 들어가려거든 열 가지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참을성 있는 마음 조복시키는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락에 선한 마음 장난하지 않는 마음 그리움이 없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 네 보살이 열 가지의 마음으로 제이 이구지에 들어가느니라 나 여가느니라 나 모 호 암 이 답을 네 자 이구지에 덜약하면 열 가지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정직한 마음이야 이게 정직이라는 게 첫째 들어갔어요 나는 나는 정직한 사람을 첫째 사람으로 봐요 이 정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정의에도 정직한 마음이 있네 어떻게 하든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 정직하면 모든 것이 떡과 같이 돼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족복시키는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인하게 선한 마음 장난하지 않는 마음 그리움이 없는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이 열 가지가 이구지에 들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불자야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일체 살상을 멀리여 이어서 칼이나 짝대기를 두지 아니하고 원안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어 인자하고 용서함이 구족하며 일체 중생으로 생명있는 자에게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중생으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노안을 하물며 저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면서 짐지 거친 마음으로 살해할까 보냐나 사음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간부칠을 말한다든지 또 이제 탐욕을 가진다든지 성냄도를 가진다든지 어리석다든지 이게 전부 다 안 좋은 거 더러운 게거든 더러운 거 그 싹 떠나라 여기에서는 지금 살생을 얘기했잖아요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절로 일체의 살생을 멀리에 이어서 칼이나 짝대기를 두지 아니하고 원안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집음이 있어서 인자하고 용서함이 부족하며 일체의 중생으로 생명 있는 자에게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나니 생명 있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그 사람에게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저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면서 짐지 거친 마음으로 살해를 할까 보냐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살생을 하게 되면 죽어서는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져야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두 가지 과부를 받게 되는데 살생을 하면 첫째 생명이 단명해지고 두 번째는 병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사람이나 또 병이 많은 사람은 과거 전생이나 언젠가는 살생한 그런 과부가 있다 그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품이 훔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재산의 만족함을 알고 다른 이에게는 인자하고 사랑하여 침노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소속한 물건은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어 훔치려는 마음이 없고 풀이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거든 하물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리오 하물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는 살생하지 말고 두 번째는 훔치지 말아라 만약에 훔치면 죽어서는 사막도에 떨어지고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두 가지 과부를 받게 되는데 훔친 그 원인으로 해서 빈궁화해야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재물을 공유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다 재물을 두 사람 이름으로 해놓든지 해 가지고 자기가 팔아서고 이래 못한다 세 번째는 성품이 사암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아내에 만족함을 알고 다른 아내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 아내나 첩이나 다른 이에 수호하는 여자나 친족이 보호하거나 약혼하였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여인에게 탐하는 마음도 내지 않거든 하물며 종사하며 또 죄의 곳이 아닌 것이리오 요새는 국가가 다 지켜주는 것 같아 결혼해 가지고 두 살만 사랑하라고 다 그래 놨는데 그게 잘못하면 국가가 다 지켜주는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암을 하지 말아라 정해진 부부관계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욕심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사암을 할 것 같으면 죽어서는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으로 지금 있을 때는 아내의 행실이 부정하게 되든지 남편이 바람피우고 자고 그러면 아내의 행실이 부족하게 돼 그 다음에 권속이 따르지 않는다 권속이라고 하면 자기 자식들이 말이야 꿈은 말을 잘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사암을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이 항상 진실한 말과 참된 말과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꿈에서라도 덮어두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며 하려는 마음도 없거든 하물며 찐지 범하리오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한 말을 해라 참된 말을 해야 되고 시기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꿈에서라도 그냥 덮어두는 말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덮어두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는 사막도에 떨어지고 인간이 태어나면 두 가지 과부를 받게 되는데 첫째는 남이 자기 잘못도 없는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게 되고 또 남에게 속게 된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을 속이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속는 일이 생긴다 다섯 번째는 성품이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자니 보살이 이간하는 마음도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으며 이 말로서 저를 파괴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 말로서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에께 말하지 않으며 아직 파괴하지 않는 것을 파괴하게 하지 않고 이미 파괴한 것을 더 정장케 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간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며 이간할 말을 짓지도 않고 이간하는 말은 실제거나 실제가 아니거나 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간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게서 저 말해가지고 그 사람 사이 간에 농간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싸움 붙이고 이런 거지 만약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죽어서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권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간 붙이고 이러니까 권속들이 다 자기를 따르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친족들이 험악하리라 친족들이 전부 험악하게 자기를 상대한다 여섯 번째는 성품이 나쁜 말을 하지 않나니 이른바 해롭게 하는 말 그친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성내게 하는 말 앞에 대한 말 앞에 대하지 않는 말 불공한 말 버러듣는 말 듣기 싫은 말 듣는 이에게 기뻐지 않는 말 분노한 말 속을 태우는 말 원결 맺는 말 시끄러운 말 좋지 않는 말 달갑지 않은 말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말 등 이런 말은 모두 버리고 윤택한 말 부드러운 말 뜻에 맞는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이가 기뻐하는 말 남의 마음에 잘 들어가는 말 운치 있고 규모 있는 말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말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말 몸과 마음에 희열한 말을 항상 말하는 이라 그래 남 듣기 좋은 말만 해야지 절대 없이 불공한 말 버릇 없는 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게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뭣 때문에 하는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고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항상 나쁜 소리를 듣는 거라 그 사람은 또 다투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일곱 번째는 성품이 번드러한 말을 하지 않나니 번드러하게 꾸미가지고 일하는 거라 보살은 언제나 잘 생각하고 하는 말 시기에 맞는 말 진실한 말 이치에 맞는 말 법다운 말 도리에 맞는 말 교묘하게 조복하는 말 때에 맞추어 요량하여 결정한 말을 좋아하느니라 이 보살은 우식의 소리로 소리도 항상 생각하고 말하거든 우식의 소리라도 이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겠노 그래가지고 말해야지 우식의 소리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찌 짐지 산란한 말을 하리오 만약에 이러한 말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내가 말해도 고지 안 듣는다 고지 듣질 않고 말소리가 분명치 못하리라 분명한 말을 해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한 말을 해야 남이 알아듣지 말소리가 분명하지 못해 어름어름해가 넘어가 버리는 거라 아홉 변제는 성품이 성대지 아니하나니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한 마음, 이익해하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환희한 마음 화평한 마음, 포습하는 마음을 여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고 시끄럽게 하는 마음을 아주 버리고 항상 인자하고 도와주고 이익해하려는 일을 생각하여 행하나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잘못 말하면 죽어서는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날 것 같으면 남의 시비를 받게 돼 바른 말을 안 하면 남의 시비를 받게 되고 또 남의 해침을 받으리라 열 번째는 또 삿된 소견이 없나니 보살이 바른 도리에 머물러서 점치지 않고 나쁜 계율을 가지지 않고 마음과 소견이 정직하고 속이고 아첨하지 않으며 불보, 법보, 성보의 결정한 신심을 내느리라 그럼 이제 계율을 가지지 않고 나쁜 소견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 첫째는 죽어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게 되고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게 되는 거라 부모를 그렇게 만나게 돼요 마음이 아첨하고 구버리라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열 가지의 선한 법을 행하여 항상 끌림없이 끌림이 없는 이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나쁜 갈래에 떨어지면 모두 열 가지 나쁜 업을 행하는 까닥이니 나는 마땅히 스스로 바른 행을 닦고 다른 이에께도 바른 행을 닦으라 권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바른 행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바른 행을 닦게 하면 옳지 않기 때문이니라 하느니라 지도 바르지 못하면서 괜히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라 하면 그게 옳지 못한 짓이다 말이야 불자야이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열 가지의 나쁜 업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이며 열 가지의 나쁜 업은 저 앞에서 이해한 나쁜 업이 있잖아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이며 열 가지의 선한 업은 인간이나 천상이나 내지 색개나 무색게 태어나는 원인이며 또 이 상품십선업을 지혜로서 닦으면서도 마음이 용혈한 연고이며 삼계를 두려워하는 연고며 대비심이 없는 연고며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연고로 성문성이 되리라 어떤 보살님이 간센보살을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아침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처사님이 그 집에 볼 일이 좀 있는 거나 그 보살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계속하니 언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문을 두드려서 만나야 되겠다 문을 두드려도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는 보살님이 나오는데 성질을 빨끗내가 나왔단 말이야 왜 남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해요 화를 내가 그러는 거라 아니 나는 기껏해야 보살님한테 지금 보살님을 내가 만나려고 10분도 안 걸리는데 보살님은 매일 그래 간센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간센보살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디겠어 간센보살을 그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간센보살은 성질이 나서 그렇게 참고 견디겠어 그래야 하더래요 그게 누군 말이 오래요 아 이건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이거 저 쉽지품 이 책이 한 권이라요 한 권을 어떻게 두 시간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넘겨야 되겠다 제 세번째는 발광지에 들어가는 열 가지의 기품이야 이구지는 끝나고 이제 발광지를 합니다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제 이지를 깨끗이 수행하고 제삼지에 들어가려면 열 가지의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청정한 마음 편안히 머무는 마음 싫어서 버리는 마음 탐욕을 여이는 마음 물러가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밝고 성대한 마음 용맹한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이니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의 깊은 마음으로 제삼지 불광지에 그러가나니라 나 무호하미 탐욕 이런 것을 보고는 모든 하염 있는 법에 대한 실정이 변하더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를 수 없고 동등할 리 없고 할량이 없고 억기 어렵고 서기지 않아서며 시끄러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 없는 성에 이러러 다시 물러가지 않고 할량이 없는 고통을 범중생을 구제하민 것을 보았다나 모호하미 탐욕 보살은 이와 같이 의뢰의 시혜가 할량 없이 이케함을 보고 모든 하염 있는 법은 할량 없이 걱정되는 줄을 보았으므로 일체 중생의 깨열까지의 불상이 여기는 마음 내었다 무엇이 어린가 중생들이 고독하여 어지할 데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빈궁하여 곤란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삼독의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모든 읍보의 욕에 갇힘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번뇌의 숲에 막혀섬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잘 보살펴보지 못함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선한 법의 욕망이 없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생사의 물결에 따르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해탈하는 방편을 잃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갖고 불쌍한 마음을 내며 중생들이 자꾸 남겨야 되겠네 이거 지금 자꾸 남겨야 되지 제사염해지로 넘어갑니다 이때의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 내께 말라였다 이때의 불자여 보살 마사리 제삼지를 이미 청정하게 닦고 제사염해지에 들어가면 법의 밝은 문 열까지를 수행해야 하느리라 무엇을 열까지인가 이른바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고 식계를 관찰하고 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개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개를 관찰하는 것이니 보살이 법의 밝은 열까지 문으로 제사염해지에 들어 허가나니라 무호함이 다 불 열까지 여매지 아주 지혜가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런 지위라요 그 불자여 마사리 제삼지가 이미 청정에 닦고 제사염해지에 들어가면 법의 밝은 문 열까지를 수행해야 하는데 무엇이 열까지인가 이른바 중생계를 관찰하고 중생계 뭔지 아겠어요? 여러분들 다 중생 아닙니까?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천상은 수라 천상은 빼고 다 중생계지 우리가 다 중생이야 그 다음에 법계라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전부 법으로 되어 있어 법은 진리를 말해요 이 진리 속에 사는 세계 중생 중생계를 갖다가 법계를 관찰하고 세계를 관찰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꽉 차여 있는 것을 갖다가 세계라고 그래요 허공계라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허공이라고 하죠 허공계를 관찰하고 식계로 관찰하고 식은 아르마리시 아는 것이 있는 세계를 식계라 그래요 욕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욕계라 그래요 욕심으로 만들어진 세계야 사람마다 다 욕심이다 해야지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없기는 별로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그것도 다 성욕에 의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욕심으로도 안 만들어졌는데 욕심이 없노 그 다음에 세계를 관찰하고 욕계 세계 무색계 욕심으로 된 세계는 욕계라 그러고 세계라는 것은 욕심은 없는데 물질이 있는 세계를 세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색계라는 것은 욕심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무색계라 관찰하고 그래서 욕계 6천이 있고 세계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그래서 28천이 있다고 그러죠 욕계 세계 무색계 넓은 마음으로 믿고 아는 개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니 보살이 법에 밝은 열 가지 문으로 염해지에 들어가나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건 얼마 안 돼요 이 위에 얼마만한 세계가 있는지 몰라 욕계 세계 무색계 이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염해지에서 수행하는 37조도품이 있어요 사념처가 있고 사념처는 이걸 이제 관심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관법시야 관법무아 이래가지고 사념처라고 하는데 이 몸은 부정한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몸때가 부정한 줄 알아야 된다 더럽다 더러운 줄 알아야 돼 첫째는 뭐가 부정하냐 종자가 부정한 거라 우리 몸의 종자가 비린내 나고 냄새 나는 끈찍끈찍하는 것은 호르몬이라고 하나 거기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걸 종자부정이라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은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열 달을 있다가 나왔는데 그 계시던 곳이 부정한 곳이라 생장하 숙장상이라 어머니가 자시는 음식물에 거기에 이제 삭은 음식물이 있고 자시가지고 덜 삭은 음식물이 있어 그 숙장은 이제 삭은 음식물이고 생장은 아주 덜 삭은 음식물인데 그 중간에 아기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열 달 있다가 태어났단 말이야 그게 뭐 깨끗한 데 아니잖아 부정한 거라 그래 주체가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자상이 부정해 우리 몸뚱이가 계속 땅구멍에 땀이 나오지 뭐 며칠만 안 씻으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있나요 8만 4천 모공고를 통해서 계속 더러운 게 나와요 그리고 이 몸뚱이가 지수와 풍이 4대의 원수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부정한 기라 사람이 돌아가면 옛날에는 한 3일장 5일장 이래가지고 집에다 모시놓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사망 진단만 나면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 버려야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에 구경 부정이라 구경에 이제 옛날에 이제 매장을 하고 이러놓으면 그 매장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안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버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래오래 있다가 썩어서 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부정이라 이 몸뚱이는 부정한 줄 알아라 또 간법 무상이라 관심 무상이라 마음은 무상한 줄 알아 이 생각났다가 저 생각나고 저 생각났다가 이 생각나고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 나왔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한 줄 몰라 마음이라는 건 무상하단 말이야 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일어나다가 꺼졌다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참 뭐 관수시고라 뭐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이 참 뭐다 괴로운 걸 많이 생각하는 거야 간법 무하라 법이라는 것은 무하하다 내가 없다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사념처 사정근 뭐 사신족 오근 참 뭐 이런 부처님이 다 이래 말씀 하나 해서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바른 견해를 거예요 왜 그러든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극나감에 저희 시님이 법문할 때 우리 얼굴에 바를 정자 써놨다 바르게만 살면 된다 바르게만 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첫째는 바를 정자 써놨다 눈은 이렇게 됐잖아 한 해 끄었지요 코는 이렇게 내려왔지 귀가 양쪽으로 덤 두 개 있지 입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바를 정자 써놨다 바르게만 살면 아무 일 없다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바르게만 살면 된다 그래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에도 팔정도가 딱 돼가 있거든 첫째는 소견이 발라야 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견해가 발라야 돼 소견이 발라야 돼 소견이 삿대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생각하는 것이 발라야 되는 거 견해라 하는 거 생활에 견해가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사유라 생각이 발라야 된다 사유한다는 거 생각이 발라야 돼 탐진치 삼독을 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발라야 돼 말이 말을 거짓말하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말을 바르게 돼야 돼 망어 기어의 악구 양설 이런 거 다 그래선 안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정읍이라 살도음 살생활하고 도둑질하고 음영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바르게 업을 지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정명이라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정진이라 노력을 바로 해야지 노력을 바로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정념이라 생각을 바로 하고 또 고요한 항상 정정을 지켜야 돼 이게 이제 팔증도라요 부처님이 환경을 쓰라니까 연옥양명 해가지고 그거 듣는 청중들이 귀가 있어도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 차원이 높으니까 또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라 연옥양명이라 눈이 있어도 눈어둔 것 같고 귀가 있어도 귀어둔 것 같고 부처님 설법이 너무 깨달은 경지를 바로 말하니까 중생들이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이 뭐 정신 이상장강 이래 생각하고 다 흩어지려고 하는데 이 제석천에서 부처님이요 불상한 중생들을 위해서 그 수준 높은 법문을 좀 뒤에 하시고 우선 쉬운 법문부터 좀 해 주소 그래가지고 이제 사제 고진별도 사제 아닙니까 고진별도 사제에 이게 이제 팔정도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 사제법문을 해서 인간은 고진별다 괴롭다 살아가는 게 전부 괴로워요 먹고 사는 게 다 괴롭잖아 괴로운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뭘 지금까지 사온 그런 여러 가지 찌꺽이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을 떠나서 팔정도 그 이제 고진별 팔정도 그걸 이제 을 닦기 위해서는 모든 번뇌를 다 멸해야 된다 고진별도가 이제 팔정도지 그래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그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황경은 차원이 아주 높은 그런 설법인데 이제 사제 법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도 설하고 이제 자꾸 올라가서 이제 법화경도 설하고 열방경도 설하고 그래 가지고 49년 마지막에 이제 법화열반이 이제 이제 황경과 같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이제 황경이지만은 여기에 사제법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황경 이거는 감아보면 온갖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지금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 이거 언제 다 하노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책장을 남기지 할 수 시간이 없는데 어쩌노 그래 끝에 가서 이제 이름을 오전에 읽어봤지만은 그게 이제 환희지를 했고 이구지를 했고 발강지를 했고 염해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하나 둘 서인어이 다섯 여섯 개 남았네 이거는 천상 지금 이 시간에 한참이 다 해버리게 한참이 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해지 버분지가 맨 끝인데 경문이라도 한번 읽어야지 사실은 이 저 십지품은 이 화음살림 할 때 한 세 사람이 맡아야 돼 세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는 거는 이 물이라 이 분 하나인데 어떻게 세 사람이 해야 할 걸 혼자서 다 할 수 있나요 이 분 하나인데 자 마지막 합니다 그때의 건강장 보살 마하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초지로부터 제 구지에 이르면서 이렇게 할 양 없는 지혜로 관찰하여 깨닫고는 잘 생각하였다 흰 법을 만족하고 거지 없도록 도를 돕는 법을 모으며 큰 복덕과 지혜를 정장하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널리 행하며 세계의 차별함을 날며 중생 세계의 빽빽한 숲에 들어가며 여래가 행하시는 곳에 들어가며 여래의 정멸한 행을 따라 순종하며 여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 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을 항상 관찰하나니 각가지 지혜와 온갖 지혜의 지혜를 얻은 직책을 받은 지혜라 이름 하나니라 무호호호 industry 무호 feedback 따 долларов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가난하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울어요 그 아이가 우는 게 일과라 엄마는 아이의 울음을 거치게 하려고 먹을 걸 줘야 될 건데 먹을 건 없으니까 애가 자꾸 우니까 매를 들고 때렸어요 때린다고 해서 애가 울음을 거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는 거라 그래서 지나가던 스님이 가만히 보다가 그 아이를 보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고 그랬는데 스님이 절을 하거든 스님이 왜 절을 하냐 그래 때리던 매를 놓고 그 스님을 찾아가서 왜 아이에게 절을 합니까 아 저 아이는 미래에 정성이 될 그런 아이예요 아이가 아니고 정성이에요 그러고 막 가버린단 말이야 어머니가 그동안에 아이를 얼마나 때리는데 자아가 정성이 된다니 정성이 된다니 저 아이를 때렸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날부터 매를 놨고 아이를 정성같이 대잡을 하는 거라 자기는 굶다시피 하면서 아이가 필요한 거 먹을 거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이가 정성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성이 될 아이 같이 대접을 한 거라 그래 했는데 정성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내가 먼저 알고 계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이 된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스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우리 아이가 정성이 될 걸 왜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성이 된 걸 알고 그 아이를 계속 그 아이를 때리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속 때렸다 하면 그 아이는 정성이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정성이 된다는 그 한 말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정성같이 키웠어 정성이 되도록 키웠단 말이야 매일을 버리고 정성같이 대접을 하니까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들 다 있잖아요 어머니가 뭐 아이는 뭐 깜장을 다 알겠지만은 그에 맞출 게 아니고 뭔가 목표를 두고 가지고 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이 된다 하는 그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다 이루어질 거야 오늘 아침에 내가 누가 그 전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그게 무슨 기도냐 하니까 뭐 무슨 뭐라 하더라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더만 그래가지고 1차는 합격됐는데 아 2차에 떨어져가지고 뭐 나타나지를 안 하는 거라 며칠 있으니까 그 연회 같은 시험인데 이분은 다섯 번을 2차를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내는데 이름도 내한테 지지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공을 들이는지 1차에는 한 번에 합격했지만은 다섯 번 이제 2차를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또 낸다고 사무실 이름도 지지달라고 지지주고 했는데 아 이분은 1차에 합격했는데 2차에 뭐 시험치러 내한테 와야 될 건데 전혀 안 온단 말이야 안 오는데 오늘 아침에 또 왜 안 왔느냐고 했더니 아 금융감독원에 말이야 바로 그만 취직이 되었다는 거야 그거보다 더 잘 됐다는 거야 2차에 합격한 것보다 더 잘 됐다는 거라요 하 잘 됐다고 내가 그래 여러분들 나한테 뭐 질문할 거 없나요 내가 이 통도사 주지를 2011년부터 15년까지 했나 그걸 했는데 요양병원도 짓다가 저래 돼가 있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할 얘기들이 많이 있을게 한 사람도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내가 사실은 저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오늘 법문을 더 잘 할 건데 잘 안되더라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주지시님께서 주지시님이 안 하면 내가 오늘 내가 크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사실은 아까 여 정직한 마음이 나왔잖아 정직이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총무원에다가 나는 주지하기 전부터 요양병원을 지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 그 총무원에다가 얘기하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은 절돈으로 가지고 요양병원을 지어가지고 요양병원이 잘 될 경우는 모르지만 잘못되면은 절돈은 없어진다 하는 거야 못한다는 거라 그래서 1년을 허송배 세우를 보내고 그럼 절돈을 안 지면 내가 화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주책을 매가지고 보살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나도 뭐 요양통도사 요양병원에 가란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동참을 했고요 또 이제 살림을 살다가 여유 있는 돈 보살기를 하면은 보살기 마치고 나서 여유 있는 돈을 총무원에다가 성인을 받아가지고 그리 올리고 뭐 또 사흘 초파엘 해가지고 여유 있는 돈을 그리 올리고 그러고 내가 화암전에 거기다가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재진보 한 장에 백만원 뭐 일체의 심조 한 장에 백만원 그 부리문까지 줄을 서더라고 그래 세 가지를 해가지고 그 병원을 지금 있는 건물도 거기에 해놓고 내가 35억을 돈을 만들어가지고 구임심에게 전달해 주세요 전해주고 하였는데 이거지 안하고 있단 말이야 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이신님이 3월 달부터 한대요 박수 한번 치세요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우리 신임이 극나감에 경자봉자 큰 신임인데 나한테는 말 안하고 명정신임한테 그랬대 저 도메인은 사판이다 사판 이랬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파이고 나는 사판이라고 나한테다 사판은 일 잘하는 걸 사판이라 하는 게거든 이파는 공부 잘하는 걸 이파이라 하고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판이라서 그런지 우리 신임이 나한테 너는 앞으로 큰 불사를 할 거야 불사하라 하면 내 글씨가 필요할 기다 평소에는 신도들이 와서 글 한 장 써주고 이러면서 나도 스님 한 장 써주소 이러면 야야 너는 뒤에 받아라 아이고 사람 망신을 콱 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말 못하고 입 딱 닫고 있었는데 그래서 스님이 어느 날은 너는 앞으로 큰 불사할 일이 있을 거니까 내 글씨가 필요할 기다 그러니까 저녁에 먹갈아놨다가 새벽에 가져오느라 그래 먹을 한 두 시간 갈아야 되니까 저녁에 먹을 갈아 놔야 새벽에 글을 쓰지 새벽에 먹갈아 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 저녁에 먹갈아 놨다가 새벽마다 글을 쓰는데 내 보고 글 써주려고 했지 명정신임 써주려고 해도 안 하는데 한 3일 쓰니까 명정신임 먼저 와서 앉아 있는 거라 그럼 우짜기에서 그래서 둘이서 글을 받았는데 명정신임이 쓰신 거는 지금 자기 스님의 유물이 돼서 지금 앞으로 전시관회가 할 건데 내가 한 거는 이게 부산에 여러분들 하얀 연꽃질을 아는지 몰라도 그게 지금 노신임 유물관을 지으려고 한 100여 장 글이 있는데 유물관을 지어야 그게 수용이 되지 요새는 그걸 팔아가지고 뭘 할 수도 없어요 값이 없어 옛날하고 틀려 그때는 스님의 글 한 장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나오고 그래 그때 또 선호도 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btm bbs에다가 광고를 다 올렸습니다 그게 땅이 2000평인데 그 공원으로 그 어린이 대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공원도 다 해제식이고 그 건물 등기도 하나 안 되어 있는 걸 전부 그건 등기도 하고 내가 그것도 원래 1800평인데 200평 더 사붙여가지고 2000평을 만들어가지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bbs btm에 지금 광고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금년에 8순위인데 이걸 다 일을 마치고 갈란지 중간에 누구한테 맡기고 갈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아시고 나는 우리 스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판이니까 내가 사판 일을 다 하고 그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안 옳겠나 그래서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사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누구 한 사람이 100억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요 100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왜 갚으라고 하노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제 시주 한 거는 갚을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이 내놓은 걸 다 갚을 수가 있나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휘든지 쉽지품도 이게 환경은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아침에 내가 얘기했지만 대라 큰 대자는 우리의 마음의 이 당체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자는 우리 마음이 방정하다 바르다는 것이고 바르다는 것이고 광자는 우리 마음의 작용이 말이야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음이 있는 거라 불화환경 부처님은 이 우주의 진리를 깨진 것이 부처님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화암살림에 오셔가지고 지금 26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이 없었으면 어제가 있을 수가 없고 내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나무용산 불멸 낙수 상존 시야 본사 날씨였습니다.